오 잡혔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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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있어 한마리 있어 오 잡혔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아니 저희 뭐 서쪽 서부지역 어딘가 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쪽은 여기 뭐 로컬이세요? 아세요? 저기 터박이죠 터박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에 낚시를 처음 해봐서 물어봐도 돼요? 나중에? 궁금한거 있으면? 네 안된다고 해도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C만 내시면 됩니다 C요? 질문은 하나 5분 하나 5분이요? 네 비싼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따 고마워요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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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네 아이 멋사리신데요 젊은이 왠지 부족할거 같은데? 사니? 난 충분한데 아 그래? 바닥이 닿아? 어 난 닿는데 닿았어? 닿잖아 어 닿았어 생각보다 깊진 않네? 어 야 저거 뭐야? 끊어봐 일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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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둥어야? 누구세요? 생긴건 망둥어인데? 잡아 봐 어 야 이거 막 말랑말랑한데? 까딱거려? 어 뭐야 이거 올챙이 처럼 생겼어 큰 올챙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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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해야되나 보네 2일 후 안 찍었고 있었어? 안 찍고 있었지 나 그냥 낚아쳤어 그래? 두 마리네? 어 그러니까 수컷 안껏 아 진짜? 어 짝짓기 하는거 잡고 있어도 돼? 아 그럼 확실해? 괜찮아 둘다 사이즈 엄청 커 오 왔다 왔다 왈도 안 베고 있고 괜찮아 어떤게 안것이야? 어 그 배 큰거 아 배가 큰게 안것이야? 와 와 씨 이거 물리면 아프냐? 아 아 아 너무 길어 아 치킨 아 아 아니 얘들 지금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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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섭다 야 아픈데? 이분처럼 낚아채야될 것 같아 낚아챈다고? 저거? 아 여기가 들어왔겨서 와야 뚝이 있다 근데 뭐 하러가고 아 저쪽 뚝 근처에 많아? 어 한동마을씩 보여 저렇게 유용하고 있는 애들이 보여 그걸로 가자 저기 근데 밑에 크래빙 금지야 아 그렇게 됐어? 아 피싱 크래빙 안 된다고 돼 있어 와 물고기 진짜 많다 미쳤냐 미쳤냐 어 잡혔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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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있어 한마리 있어 잡혔어 어 잡히는구나 신기하대 이리 와봐 자샤 뭐가 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잡는거야? 이거 그냥 잡아도 되나? 물리면 아프던데? 오 힘이 아아 오 진짜 아프다 진짜 어 그렇게 잡아 네 잡고 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네 그러고 같이 와 오 진짜 아프다 아 저기 또 개있다 저 개 헤엄친다 으헤헤헤 잠깐만 어디? 내 개 헤엄친다 어? 야 짝짓기 하는 중이다 아 근데 넌 멀어 짝짓기 하는거야 저거 지금? 아 그래? 뒤집혀있는데 하나가 그래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거 잘 안돼 줄이 안돼 이거 지금 어떻게 있어 줄이 또 어 유유히 가는데 하하하하 럭키데이 그러게 아 줄이 좀만 더 길었으면 저거 낚아 풀 수 있는데 아까처럼 아 저런 애를 낚아챈거야? 어 저렇게 가고있어도 낚아챈 대안하다 진짜 아 왔다 경찰 너 가만있어봐 내가 피싱 라이센스가 차에 있거든 어 그 지갑에 지갑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니 다섯 네 아 몇 개? 5개? 몇 개가? 5개? 4개 몇 개가? 네 아니 몇 개가? 몇 개가? 5개? 네 아 몇 개? 몇 개? 뭐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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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무 질문이 있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리를 뜯고, 그치? 어떡해, 눈 막으셨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아니, 얘는 안 뜯어도 될 거 같아 안 뜯어도 될 거 같아? 이거 붙인 상태에서 뜯으라고? 내가 잡아줄까? 어, 이거 뒤에 잡아줄까? 뒤에 잡아줄까? 안 잡았어 손가락이 들어가요, 여기? 안 보이는데? 속박했어, 속박 어, 이렇게 해놓고, 뜯어다 내면 되는 거야, 이거? 어, 근데 이게... 발버둥이 심한데? 타봤는데 괜찮아? 이런 거 유튜브 해도? 뭘 해도 역할이 되는 게 욕한다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괜찮겠네? 뜯어내면? 아, 이거, 이거 뜯어내면? 뜯어내면? 생식기 같은데? 약간, 이걸 잡고서 어 속에 넣은다는 거지, 손가락 어 그리고 다른 쪽은 좀, 이런 데를 잡아서 지지대로 여는 거야, 그거를 고픈 새삼이 좀 세지? 어, 이렇게 딱딱하다, 들어가는 게 힘들어 이걸 잘 잡아야지, 여기를 벌려진다, 오, 일단, 일단 미안하다잉, 미안해 iyik 위 ek chu 끝까지 열다 메리 으으으으으으으으, 어떻게 해 구간을 그냥 내려놓고 내려놓고 자, 이제 여기.. 이거 아가미를 뜯어내야지 아가미를 뜯어내야지? 아, 이거 먹기 되게 싫은 부분 어, 알겠다,icted 넣으면 죽겠어 먹을 수 없는 부분 이거는, 그냥 이게 아간이구나 이거는 그냥 플러시하게 대가리? 대가리 뽑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뽑아야죠? 끌어야 되는거지? 응 자꾸 그냥 끌어져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싫어요 한 200개천타로드 영상이다 이러고 네가 원하면 반을 쪼개는거야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할까 쪼개? 어 됐다 죽었네 이러면 이제 냄비에 넣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네 아 이게 내장이구나 괜찮아 먹을만해 뭐하는데 어? 아 좀 뭐 있는거 같아서 뭐 마사지하는거야? 위로해 위로해 마지막 위로해 손깨 네 여러분 손질이 다 됐어요 얘는 통으로 들어가있네 이 큰 놈은 두마리는 또 통으로 들어갔구나 응 얘네들은 조금 빠빠할거 같아가지고 응 야 진짜 발버둥친다 야 탈출을 꿈꾸고 있다 아 어떡해 뭐야 뭐야 탈출을 꿈꾸고 있어 아 탈출을? 아 매운맛 봤구나 어 사명의 맛을 보고 어 어 꼼지락 꼼지락 취했어 얘 지금 하하하 이거는 그 그지 보조가 하는거지 어 진짜 맛있겠다 그지 야 와 이거 봐 까락이 진거 봐라 개 개가 아주 그냥 라면 공부에 절였네 아 좋다 수영을 잘했구만 저 안에서 아 사진찍도 안나 사진 찍어봐 사진 찍어봐 보내줘 아 너가 질거 있잖아 너는 아예 아니 이게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어 뜨겁게 괜찮냐 게도 이렇게 이게 딱 맛있어 보이잖아 응 맛있어 보이잖아 어때 어 개 잘 익은거 같아 솔직히 거의 지옥인데 개들 입장에서는 그치 산채로 삶아지고 이게 좀만 있다 한 몇 곧 끓여도 되겠다 면술 너무 빨리 넣었나 아닌데 괜찮겠지 잘 됐지 뽑자 이제 된거 같다 뽑자국 그거 있어? 만져보자 바로 응? 아 여기 있어 괜찮은데 차가워 괜찮아 뜨겁진 않아 뜨겁진 않아? 확실해? 그러다 데우지마 안 뜨거워 확실해? 밑에 까는거 까는거 까먹었어요 땡큐 자 드십시다 네 드십시다 아이쿠야 김치 먹을래? 깻잎 먹을래? 저는 아직 김치요 김치요 깻잎도 있어 집에? 와 반찬은 좀 다 줄걸 그랬나? 반찬? 다음에 반찬을 좀 사올게 성현아 너 롯데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같고 그러면 김치는 안 사와 김치는 김치 산거야 김치 산거야 그래서 맛이 여기 30분간에 있는데 맛은 맛은 그냥 그래 그냥 김치가 있다는게 그냥 김치다 이거는 김치다 라면 먹을때 굳이 맛있는 김치도 안 먹어도 돼 그래 자 드립시다 네? 야 자리가 애매 애매한데 성현씨 기도해주세요 그냥 각장이 너 아니 아닌데 그래도 각기하고 먹자 그래도 기도 안해주실거야? 어 알았어요 누가 뜯겠습니다 뭐 맛은요 아수아 상당하게 됐지 이 사람들이 아니 니가 먹는걸 먹방을 해야지 내가 내가 찍어줄게 하지마 내가 찍어줄게 alyce 옮감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